이근 원통법, 수행법 이근 원통법, 수행법 아시나요? 이근 원통법 원통이란게 원만하게 통한답니다. 이근은 귀에요. 안근 육근 중에 안이 비설신해서 이근 귀 소리 듣고 통한다는 건 소리를 듣고 참나를 만난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소리에 집중하다가 소리를 듣는 나로 돌아가면 참나에요 근데 이게 우리 똑같아요. 호흡도, 호흡은 촉감이죠 눈 감고 해도 되고, 눈 뜨고 해도 되고, 호흡이라는 촉감에 집중하다가 이 촉감을 느끼는 나를 집중하면 거기서 참나가 각성이 되고 육근에 다 해당이 되죠. 냄새를 맡다가 냄새 맡는 나는 누구냐 하면 그게 참나를 만나버리면 원통입니다. 원만하게 통해버려요 어떤 소리에 집중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수신결에 보면 똑같은 게 나오죠. 저 새 소리 안 들리냐 했다가 새 소리 들어봐라 했다가 그 듣는 놈은 어딨냐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면서 보조스님이 이게 관음, 임리지문이다. 소리를 관하다가 진리에 들어가 버리는 문이다. 그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이근 원통이라고 해서 각종 오음이라든가 각자대로 소리에 집중하게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오음하는 자기가 되는 소리에 집중할 수도 있고 수행하다가 소리가 좀 들려올 때 이면 같이 들려올 때 거기에 집중하다가 통할 수도 있고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 눈 감고 앉으셔서 본인 이름을 불러보세요. 본인이 속으로. 소리 꼭 들어야 소리 아닙니다. 속으로도 소리 들리죠. 속말로. 암흑에야 하면 그거 듣는 자리를 찾으시면 그것도 이근 원통입니다. 귀를 꼭 들어야 소리 아니에요. 속으로 암흑에야 하면 뭘 머리에서 소리 들리시죠. 그 소리 누가 듣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거 다 귀찮은 소리고요. 그냥 뭘로 하세요. 거기가 거기예요. 나중에 보면.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시면 제일 편해요. 제일. 그런데 방금 올라온 질문이에요. 모른다만 하니까 심심한데 정상인가요? 심심하죠. 그런데 이게 심심하시다는 것은 그냥 모르는 상태랑 함께 가시니까 심심하시지 모른다 하고 참나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세속을 향해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세속의 마음을 몰라해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참나 만나신 거예요. 세상 쉽습니다. 예전에 그 순산 선생님이 어디 외국 가서 강의하신 거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10% 모르면 10% 완벽하고 100% 모르면 100% 완벽합니다.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건 눈을 뜯건 감건 이 사방을 의식하건 말건 몰라하고 사방을 보고 계시면 초연하게 보게 돼요. 둘로 가르지 않으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육근을 다 쓰면서도 몰라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 집중하고 계시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이는 거 떠오르는 생각 감정 이게 내가 경험하는 우주 전부구나 하고 내 우주가 나와요. 참나 자리에서 보면 내 우주가 보여요. 그런데 애고자리에서 보면 무한한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우주라는 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서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서 즐겨요. 여러분 길 가다가 달력에 있는 산수와 그림 하나만 보셔도 풍경화 그 풍경화에 그려진 산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무한하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은요. 끝없이 무한한 우주를 만들어내요. 진짜로. 그걸 즐기고 살아요. 이 산 너머에 이 도시 너머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이 지구 너머에 또 무한한 우주를 전제하고 살아요. 애고는. 그 안에 내가 티끌처럼 작다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참나 자리를 깨치면 애고로 살 때는 그렇게 우주의 변방에 외톨이고 미미한 존재다가 참나 자리에 집중하는 순간 참나 입장에서 바라볼 때요. 온 우주가 달리 보입니다. 내가 죄인공이고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를 보고 있구나. 그게 아무리 무한해 보여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말고는 없구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우주 자체가 딱 손바닥 위에 물건 놓고 보듯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안 들어오면 가짜입니다. 아직 덜 깨달으신. 아까 1급 어떻게 가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참나는 대충 알겠는데 1급 어떻게 하냐. 참나랑 늘 친하게 지내면서 첫째, 선정 측면에서 선정 측면에서 참나랑 늘 친하게 지내세요.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정의 쌍수죠. 선정과 지혜. 선정 측면에서 참나랑 시시각각 만나세요.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세요. 분별하지 않고 처연하게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면서 대상을 인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기가 포인트죠. 참나 각성이 포인트니까. 참나와 하나 되는 거를 삼매에 그럽니다. 삼매. 참나랑 하나 되는 게 삼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지혜는 뭐냐. 이 참나 자리에서 이거는 선정은 이 에고가 에고가 참나와 합일되는 거라면 이 참나의 관점에서 이 에고의 생각을 바꿔주는 게 지혜예요. 참나를 만나 보니까 참나 자리에서 이 우주를 보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빤해지더라. 지금 여러분 참나 상태도 지금 보고 계시면 생각도 잦아들겠죠. 감정도 평온해지겠죠. 오감도 지금 내가 느끼는 오감에만 집중하겠죠. 왜? 일반적인 에고 상태에서는 어제 느꼈던 오감, 앞으로 느낄 오감에 대한 상상에서 꿈에 봤던 오감. 이게 머릿속에요. 오감이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몰라 괜찮하고 딱 참나가서 보고 계시면 지금 알아차리는 이 호흡, 이 숨결, 지금 알아차리는 이 소리, 지금 느끼는 육근에 집중하게 돼요. 정신이 깨어나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과거 미래로 안 끌려가고 지금 일어나는 것만 보고 있다 보면요.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오감 빼고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게 딱 빤하게 나옵니다. 내 몫이 원래 뭐였나, 내 우주가 뭐였나가 빤하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이것들이 내 참나 자격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일체 우주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가 결국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에요. 이놈이 내 참나에서 나왔다. 이 소리가 딱 나와야 여러분이 일체 유심조를 인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벚꽁을 인가합니다. 대승은 일단 벚꽁은 인가해야죠. 참나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만날 때마다 참나 만나고 그냥 선정해서 나오시면 안 돼요. 꽝이에요, 꽝. 사실 꽝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참나 만난 김에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어떻게? 벚꽁이 질리다는 거 다시 한 번 인가하고 나오세요, 꼭. 지금 이 느낌으로 보니까 맞네, 진짜. 진짜 생각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고 생각감정 오감은 내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하는 거네. 이것도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생각감정 오감을 다 날려버리고 참나에만 집중해봐요. 참나에서 한 생각 일으켜봐요. 이 짓을 계속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실험을 안 하고 어떻게 결론이 나요. 참나에서 진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서 감정 오감이 펼쳐져서 내 우주가 펼쳐지는지 시간성을 갖고 있고 공간성이 있고 이원성이 있고 인과성이 있는 우주가 펼쳐지는지를 참나에서 나오는지를 끝없이 실험해 보시고 그렇더라 라고 말하는 거는요. 평균 상식만 갖고 계시면 아공 복공의 진리를 다 얻으실 수 있어요. 평균적인 상식만 갖고 계시면 체험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해 하면서 온갖 IQ 막 한 400 넘어요. 외계인이 있다는 논리를 찬란하게 전개해요. 나 IQ 70 외계인 봤어요. 누가 더 자 그 논리에 누가 힘이 있을까요. 외계인 있습니까. 그러니까 IQ 400이 온갖 막 논리를 동원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은요. IQ 70 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살면은 외계인이 있다는 건 당연히 전제고 여기에서 논리가 뻗어나갑니다. 자 외계인은 있다. 이게 불교에서 정견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렇게 외계인이 할 수 있다. 외계인을 이렇게 우리는 만날 수도 있다. 외계인이 사는 별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정사유예요. 정견에 기반을 둔 자명한 초론을 정사유라고 그래요. 정견 정사유로 무장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서요. 체험 체험 없으면 IQ 400 넘는 그 양반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죽기 전에도 어떨까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도 없을 수도 있지 라는 게 일말의 여지가 또 괴롭혀요. 그 사람 어떻게 정견이 서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아공복공 깨달은 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평균 상식 수준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에서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만 하시면 돼요. 생각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더라. 그리고 내 우주라고 할 게 다 경험해 봤더니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참나 자리에서 보니까 이거 말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드로메다? 그 오감이거나 생각이거나 감정일 뿐입니다. 은하계? 그 오감의 작용이고 그걸 은하계라고 이름 붙인 생각의 작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련한 느낌을 느낀다면 여러분 감정의 작용입니다. 뭘 갖다 대 봐도 다 그렇게 분석이 돼 버리면 우주에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남의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설사 남의 마음을 읽어낸다고 해도 내 마음으로 읽어낸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으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히 무한한 윤회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 외에는 아실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주가 사람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좋게 생각감정 오감을 다 줬습니다. 1인 1 우주를 다 만들어놨어요. 1인 1 법계를 다 선물해 줬어요. 거기서 연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마음 상태, 다른 사람들 우주, 다른 사람들 법계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게임하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자기 모니터만 보고 게임하지만 큰 게임판을 상상하고 하죠. 그런데 너가 본 건 너 모니터밖에 없지 않냐. 객관적 게임 세계를 본 적은 없죠. 모니터 밖에서. 그것도 내 모니터로만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모니터로 보고 게임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각자 이 우주 법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죠. 전체는 누가 잡아주죠. 중앙 서버에서 잡아줘요. 중앙 서버가 참나고 중앙 서버 노릇할 때는 비로자나불 법심부리라고 하고 내 참나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노사나불이니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이니. 같은 자리인데 한 자리인데 한 자리가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각도에서 우주를 볼 수 있게 잡아주고 온 우주 모든 중생 마음에 우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잡아주고 이게 중앙 서버가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고 내 안에서 작용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서버 중앙 서버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예요. 한 서버지 두 서버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작용을 보면 내 안에서 생각감정호감을 만들어서 내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분 할 때는 내 부처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자리가 우주 대법신불이 돼요. 그래서 내 참나가 사실은 비로자나불 우주 하느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지 믿음으로 가시면요. 꽝입니다. 믿음은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외계인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릴 믿음이에요. 아침에는 또 아닌 것 같았다. 저녁에는 믿었다가 믿음 겨우 지켰다고 했다가 밤에 자다가 또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흔들리고 왜?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분 따라 흔들려요. 이거는 기분 좋을 때도 체험해보고 그쵸? 실현당했을 때도 체험해보고 불합격 통지 받은 날도 체험해보고 우울한 날도 체험해보고 이별한 날도 체험해보고 계속해봐도 늘 그러면 이거 자명하구나. 이게 확신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때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들어서요. 그 전에 믿음은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고요. 이거는 확신이에요. 체험에 근거한 믿음. 뭐랑 똑같냐? 내일 아침에 태양 뜰 거라고 여러분 믿죠? 이 믿음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떼서 내일 아침에 봅시다. 라고 할 거예요. 약간 긴장은 하겠죠? 혹시 안 뜨면 어떡하니? 그런데 안 뜰 리가 있나 하는 게 더 크겠죠?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수많은 체험에서. 체험에서 우리가 공식을 읽어냈거든요.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잖아요. 체험과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믿음이지 이게 없는 분들의 믿음이란 건요. 거기까지 가는 도구로서만 의미가 있지 결국 선정, 체험을, 영적 체험을 못하고 지혜, 공식을 꿰뚫지 못하면 그 믿음은요. 정말 나약한 믿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이게 지금 체험만 하셔도 여러분 선정과 지혜, 이런 1차적 체험이 오시면 홍의각당에서 8급 드려요. 8급. 8급까지 가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학당에 8급 이상 많지 않아요. 이 체험이 가능해지면 8급이에요. 이게 깊어져서 일상에서 늘 흐르고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서면 1급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나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 참나 체험 상태에서 제 강의 중에, 유튜브 강의 중에 홍의각당 견성요결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지금 참나 상태에서 내 우주를 파악하고 일체의 유심조를 인가하고 아공, 복공, 국공을 순서대로 인가할지 제가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본인 단계를 점검하시면서 본인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세요. 그러시다 보면 이 선정과 지혜가 익어가면서 1급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주로 나온 책이 지금 제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느라고 제가 또 막 보다 보면 또 고치고 싶어가지고 자꾸 손을 보고 있는 수신결이라는 그게 지금 저한테 거의 최종 온 거가 왔는데 읽다 보면 또 막 손대고 싶어가지고 참으려고 하면서도 또 손대고 또 손대고 해서 지금 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 수신결이라는 책은 정의 쌍수를 통해 어떻게 일주보살이 될 거냐가 그 책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누구랑 싸워요? 고요한 선정은요. 산란함과 싸웁니다. 지혜는, 자명함은, 혼침함, 흐리멍텅함과 싸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산란함과 흐리멍텅함이 잡힙니다. 그 기운이 잡히면서 늘 정신 차릴 수 있고 늘 고요할 수 있고 정신 차려서 늘 자명하게 아공, 복공의 근거에서 사물을 공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일주보살이에요. 일급 일주보살 그래도 선악 판단 잘 하실 수 있냐 이거는 더 잘 하실 수는 있지만 선악의 기준까지 아직 잘 자명하게 터득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깨어서 자명함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 정도가 일주보살, 일급보살이고 절에서 지금 화두 터져 가지고 확찰되어 했네, 견성했네가 일급보살입니다. 왜냐하면 화두 잡다가 여러분 이목고 하고 딱 잡는 순간 참나가 각성되는 거예요. 잡기는 화두를 잡지만 이목고 하면 참나가 각성돼요. 이목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이 확 드러납니다. 이목고에 몰입을 못 하시면 안 드러나는데 이건 진짜 뭐지? 궁금해 죽겠네 하고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고 답답할 정도로 궁금하네 하면 여러분 존재감이 확 드러나요. 화두는 그걸 노립니다. 궁금증을 통해서 일념을 유지시켜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잡다가 이목고 하다가 내 존재감이 훅훅 드러나다가 딱 지혜가 터집니다. 아 여기서 우주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선문답 53개 뽑아놓은 책 있죠. 거기 나온 것들이 벚꽁의 지혜까지를 점검시켜줘요. 어느 제자가 그래요. 스승한테 왜 이런 고요한 참나자리에서 이 산화돼지가 산, 땅, 바다 이런 것들이 허공 이런 게 왜 나왔습니까? 고요한 참나자리에서 산, 바다, 대지 이런 허공 같은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문답이 그래요. 스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게 그 고요한 참나자리에서 산, 바다, 대지, 허공 이런 게 어떻게 나왔냐? 방금 네가 만들었지 않냐? 만든 놈이 알지. 이해 되세요? 제자가 만든 거예요. 제자가 고요하게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참나에서 어떻게 산, 바다 이런 게 나왔을까요? 네가 방금 생각, 감정, 오감으로 신나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너 어떻게 나왔냐? 만든 놈이 알죠. 네가 방금 만들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색해요.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무로. 이름도 붙여줘요.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 그래서 객관적인 오감과 주관적인 생각, 감정이 만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주가 펼쳐지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주를 여러분 마음에 구성해 놓고 살아요. 뭐라고 뭐라고 이름 부르고. 재밌죠? 그 이름 붙이는 게요. 여러분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름을 붙여서 내 우주에서 라벨을 붙여놓고 내 우주는 그걸로 돌아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배우들 이름 성도 바꾸고 조금씩 바꾸시잖아요. 성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 우주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각자 자기 우주의 라벨도 조금씩 다르고 다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그 사람, 가족들은 저 사람 잘생겼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생오라비 같네. 그럼 기생오라비죠. 이 사람은. 자기 우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생각, 한 감정, 한 오감이 다 우주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1인 1우주입니다. 다 달라요. 사실 저 우주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어떻게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갖고 저 우주에서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지 우리 몰라요. 각자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채색해서 물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고 살아가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그 모든 그 하나, 티끌 하나도 참나 작용이에요. 그래서 누구 마음 하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살들은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지 남의 중생의 감정 무시하고 무소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참나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공부의 한 면이에요. 참나를 만나게 돕는 선정 측면에서의 측면이지 지혜 측면에서는 다시 뭐라고 해요? 그 당신 마음에 있는 티끌 하나도 참나의 작용이니까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 우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멸되면 한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만의 우주 하나가 소멸됩니다. 독특한 특색을 지녔던 그 참나 작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유뇌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마음 하나하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면 이대로 열반이고 이대로 천국이고 이대로 하나님 작용이고 참나 작용이니까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본래 다 공한데 공이 본래 불생불멸하고 늘지도 줄지도 청정하지도 깨끗해지지도 도렙혀지지도 못하는 그런 물건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도 다 공이라 공이라 이것 또한 늘지도 줄지도 도렙혀지지도 않는 물건이다. 이 소리가요. 이 일체가 참나 작용으로 보여야 이런 말이 나오지 현상계는 현상계고 참나는 참나계고 절대계는 절대계고 유뇌계는 유뇌계다. 이런 마음으로는 오온 공화한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실험을 통해서 체득하시지 못한다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지식욕에나 도움이 돼서 남한테 잘난체 하는 데나 도움이 됩니다. 오온이 공화한다는 게 뭐냐면 썰 좀 풀고 이런 재미로 정보를 활용하실 거 아니면 진짜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참나를 만나셔서 몰라를 통해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다시 알아해요. 현상계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럼 복공의 진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아까 이근원통 나왔지만 소리로 참나를 깨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참나에서 소리가 나오더라 까지 알아야지 참나에서 소리가 나오더라 육근이 나오더라 육근이 본래 공하더라 이게 오온이 공하드라랑 같은 소리입니다. 육근이 본래 공하더라 색깔도 공하더라 소리도 공하더라 냄새도 공하더라 우리 개념도 공하더라 일체가 다 공하더라 하는 거 아시면서 현상계에서 살아가실 수 있냐 이거를 무슨 추상적인 지식을 얻으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험해 보시고 그렇더라라는 인가를 그때그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잊어버릴 수 없게 돼요. 뼛속까지 각인돼서 여러분이 사바세계에서 아무리 구르고 역경을 맞닥뜨리고 하더라도요. 오온이 본래 공한 거야 생각감정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야 내가 알아차리니까 내 우주가 존재하는 거야 이런 공식들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어디 안 갑니다. 이 정도 돼야 1급이에요.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 지혜가 벚꽁의 지혜가 살아나버리고 선정에 안 들고 마음이 심란해도 마음이 산란해도 지혜가 벚꽁의 지혜가 머리에 박혀있다가 이 흐리멍텅하지 않은 이 지혜가 여러분을 다시 선정에 들게 만들어줘요. 이 정도 무장돼야 1급이에요. 그러면 산란해져도 다시 살아나오고 혼침에 빠져도 다시 살아나오고 마음을 이 정도로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경우에도 참나를 놓치는 법이 없고 어느 경우에도 벚꽁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까지 가시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1급 확철되고 하신 거예요. 화두해가지고 원래 그거 얻으려고 화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화두를 왜 하는지 모르고 화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지도하는 분들이 벌써 설명이 이상해요. 화두를 해서 딱 바로 참나 만나게 하고 거기서 벚꽁 위치에 어깨 해주고 끝내야 되는데 보면 견성은 나중 얘기고 화두 닦는데 더 열중하세요. 화두를 얼마나 멋지게 닦을 건가요? 이목고도 얼마나 멋지게 이목고를 할 건가요? 이런 거에 더 집중하세요. 단전호흡 하면서 이목고 하고 뭔가 중간에 공을 들인다는 건요. 제가 볼 땐 간단해요. 궁극을 모르셔서 그런 합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림동에 예전에 사시 있을 때 빨리 합격할 생각을 안 하고 사시를 신림동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선배들이 있어요. 불러다가 한 10년은 걸려 바둑을 먼저 배워야 돼. 10년간 너 어떻게 지낼 거야? 바둑도 배우고 PC방도 끊고 자기가 어떻게 만화방도 단골 만화방 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기서 살 건가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상하죠? 화두를 빨리 해서 견성하는 게 목표인데 어차피 화두는 몇십 년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취미생활로 만듭니다. 중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빨리 지나갈 분이 중간에 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많은 지구상에 수행하는 분들이 다 중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왜? 끝은 안 가봤거든요. 몰라요. 중간에 집을 짓고 서로 경쟁합니다. 나는 몇 시간 앉았다. 나는 몇 시간 앉았다. 다 부지러운 소리예요. 1초를 앉아도 여러분 딱 참나 보면 본 거고 못 보면 못 본 거예요. 참나를 보면 본 거고 못 보면 못 본 거고 참나 자리에서 벚꽁의 지혜를 인가할 수 있으면 인가하는 거고 아 인가 안 되는데 난 찜찜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속여요? 여러분이 확실히 참나 만났고 확실히 벚꽁이 맞아. 이게 1초만에 1초만에라도 이게 가능합니다. 1초만에라도 참나를 딱 만났고 참나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요. 아 이런 거구나. 이 1초의 체험이 또 여러분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1초가 2초가 되게 하고 3초가 1시간이 되게 하고 이렇게 바꿔가시다 보면 여러분 삶을 100% 바뀝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지금 제 얘기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 데 필요한 거지 계속 믿고 계시면 여러분 공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알아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고 해보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믿고 계셔야 돼요. 나 유농식 믿어. 유농식 믿어. 그러다 흔들렸다가 다른 유튜브 오고 또 흔들렸다가 다시 유농식 믿기로 했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라는 대로 실험해보시고 인가해버리면 끝날 일을 왜 믿고 계세요? 힘들게. 믿으라면요. 사람 마음은요. 못 믿어요. 왜냐. 모르는 걸 믿으려고 하면 무상한 인간의 마음 부처님이 말한 그 무상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근거도 없는데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을 돋우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신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게 지금 종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이고 흔들릴 뻔했어. 이상하지 않나요? 하느님을 만난 분이 흔들릴 뻔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 제일 안타까운 분이 진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수도자시더라고요. 신부님이셨나? 하느님은 계신가요? 물어보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뭔가 좀 슬펐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도 믿고 계시면 안 되는데 봤습니다. 늘 저랑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믿다 죽으려고요. 정말 이건 거의 로또식 삶입니다. 어떻게 죽은 뒤에라도 천국에 한 방 갈 수 있냐 없냐 시기에 지금 내가 믿어놓으면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공부는 정말 힘듭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정을 통해 하느님 만나보세요. 참나 만나보세요. 그러면 안 힘들어요. 그냥 거기 몰라 하면 있는 줄 아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느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네. 계시네요. 이 정도는 돼야죠. 평소에 좀 안 친했더라도 만나는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좀 다른 생각 했는데 몰라 하고 네. 계십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한 거를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얘기로 바꾸실 수 없다면 여러분 영성은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계신 거지 영성의 레벨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그냥 계속 거기서 버티고 계신 거예요. 밑바닥에서. 이런 신앙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이 저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놀면서도 참나가 늘 있으니까 편하게 공부하는데 그분은 또 흩어진 마음 다시 모아가지고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유혹하려고 하면 흔들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 본인이 혼자 시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도 유혹 안 해도 본인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저를 꼬시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안 꼬셨어요. 저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계속 흔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나를 만나면 흔들릴 게 있나요? 안주해죠. 그래서 일급보사리 한문으로 일주보살이라고 하는 게 안주할 주자입니다. 안주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리에 안주해라. 안주해라는 건요. 편안하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안주예요. 참나에 안주해버려야 일주보살입니다. 참나에 안주했다는 게 두 측면이 있어요. 늘 참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참나의 속성과 애고의 속성을 알면서 그걸 한마디로 복공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야. 애고는 참나의 작용이야. 이렇게 참나와 애고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로. 남한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자명함이고 그게 혼침을 극복한 거고요. 산란. 산란에도 상관없어요. 애고는 늘 산란합니다. 보세요. 이 산란을 극복한다는 것도요. 애고는 늘 산란해요. 아니 생각감정우감이 재행무상인데 이게 무상한 것들인데 무상고 무한대 어떻게 산란하지를 않아요. 이게 산란하지 않으면 애고의 세계 오원의 세계를 극복할 필요도 없죠. 이게 산란하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죽을 때까지 산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란을 선정으로 극복했다는 거는 절대 산란해지지 않는 참나자리를 자각했다는 거지 여러분 애고가 고요하다를 산란으로 산란의 극복으로 아시면 안 돼요. 왜? 명상하다 마음이 애고가 좀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혼자 그래요. 오 고요해졌는데 벌써 산란해졌어요. 이해되시죠? 오 오늘 명상 잘 됐는데 산란해졌어요. 벌써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명상이 영원히 계실 수 있어요?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잠깐 고요해질 수는 있어도 무상하기 때문에 그 고요함도 깨지게 돼 있는 게 애고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산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참나. 지금 여러분이 산란을 극복하시려면 애고를 진정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몰라 괜찮아 를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애고가 산란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난 괜찮아 곧장 내가 존재한다는 참나의 느낌에만 집중할 거야 이렇게 가야지 잘못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애고도록 괜찮아 를 하라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너 안 괜찮죠 애고가 왜 안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몰라 몰라 왜 몰라가 안 되지? 몰라 애고랑 싸우고 계신 거예요. 몰라야 돼 괜찮아 이건 일반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나오지 않나요? 오늘 시험 보러 간다 면접 보러 거울 보고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애고한테 하는 말이라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괜찮아 그러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안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럴 네가 잘될 거야 뭘 믿고 막 이런 게 계속 올라와요. 네가 하던 대로 하면 돼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 애고가 계속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애고랑 싸우고 계시니까 괜찮아 를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당에 왔더니 괜찮아 괜찮아 해서 별 재미를 못 봤는데 학당에 왔더니 아 견성 하시려면 괜찮아 를 하세요. 그러면 아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애고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애고는 아무리 다독여놔도 뭐라고 하겠어요. 애고는 자기한테 지금 부족한 걸 찾아내요. 애고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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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다리 저리거든 다리 좀 움직이고 안 괜찮다는 얘기에요. 나 다리 안 괜찮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지금 배고파 어제만큼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마음이 안 편해. 이런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애고를 달래서 괜찮아 하게 만들려면 그게 아니에요. 애고가 뭐라고 하든지 괜찮아 하면서 무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애고가 힘들건 말건 난 모르겠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하겠어. 그럼 참나 바로 나옵니다. 세상 쉬운 게 참나각성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하시는 게 잠 들 때도 여러분 참나를 만나고 깰 때도 참나를 만나요. 그땐 생각이 할 말을 잃은 상태잖아요. 잠 들고 깰 때 여러분 생각이 안 끊어지면 불면증입니다. 잠 못 잡니다. 잘 때는 다 무소유해야 잠에 들어가요. 그렇죠? 무의식에 들어가려면 무소유를 해야 들어가죠. 그때 몰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신다는 게 자연스러운 몰라예요. 알아 알아 하면 잠이 안 와요. 자려고만 하면 낮에 싸웠던 거 떠오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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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해 괘씸하다는 것도 알아 다 알아 그걸 몰라 몰라 하시다 보면 잠도 잘 잘 수 있고 명상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못 하시면 두고두고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제 얘기 듣고요. 아니 제 얘기 처음에 잘못 들으시고 참나 박성 어려울 텐데 한 10년을 제 거 안 들으세요. 제 유튜브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듣고 여러분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몰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10년간 왜 피해 다녔지 하고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몰라만 하시면 돼요. 장담하건데 하루 종일 몰라 해보세요. 진지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루 정도만 몰라 하시면 아무리 여러분이 저기 영성이 딸려도요. 참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참나로부터 생각감정은 오감을 몰라 하고 앉아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한다 하고 있는데 몰라 참나에 만족해 몰라 참나만으로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하루 했는데 참나를 못 만난다 말이 안 돼요. 참나라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를 무시하시느냐 이런 거겠어 설마 이게 참나겠어 스님들이 말할 때는 엄청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막 세상이 빛나고 막 황홀해지고 그런 체험도 다 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체험은 겪아지고 참나를 만났냐 못 만났냐는 바로 결판 납니다. 방금 말한 그런 현상들은 참나와 더 마음이 동조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심 속에서 참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놓고도 긴가민가해요. 마음이 안 풀려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참나 맞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참나에 다가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서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황홀감도 올 거고 편안함 안식도 올 거고 편안함도 올 거고 자명해질 거고 사방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빛이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자 여기가 만약에 이게 지금 1급이라면요. 제가 얘기하는 일지보살 어제도 화엄경 강의 지금 요즘 끊이지 않고 화엄경 일지보살 강의만 하고 있어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강의라는데 그게 일지보살 이야기예요. 그 일지보살이 되시려면 선정과 지혜로 산란과 혼침의 업장을 극복하셨죠. 일지보살은 달라집니다. 자 선정과 지혜를 통해 얻으신 그 지혜 반야 요거 지혜예요. 선정과 지혜가 통합된 반야예요.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통으로 활용해서 뭘 닦아요? 반야와 방편 그럼 이게 뭐냐 지혜와 자비 이렇게도 말합니다. 방편은 중생을 자유자재로 도와주는 거예요. 수단이 좋다. 솜씨가 좋다. 그러면 이 지혜는 지혜는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 방편은요.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은 반야가 없이 바라밀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플러스 반야까지 해서 사실은 육바라밀이 총체적으로 활용돼서 남을 돕는 실천적 작용이 일어나는 게 방편이고 아공 벗공의 벗공을 떠나서 구공의 진리까지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까지 더 투철이 아는 반야 그리고 그 육바라밀의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반야바라밀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방편바라밀 이게 갖춰지면요.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야는 어떤 업장을 극복하죠? 무지 방편은 자비는요 아집 자 산란과 혼침을 극복할 때까지는 일지보살 일지보살은 무지와 아집과 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업장을 털기 시작해요. 산란과 혼침보다 더 큰 업장이에요. 이제 무지 내가 진리를 모르는 그 업장을 털어내요. 그 얘기는 뭐냐? 진리를 선명히 읽어내게 돼요. 아까 여기에서는 일체가 참나 자격이란 것까지 알았지만 여기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일지보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는 자명한가 찜찜한가 양심의 기준 육바라밀의 기준에 근거해서 옳은가 그른가가 나옵니다. 옳은가 그른가가 판단되고 그게 현실화돼요. 자명한 대로 실천하고 찜찜한 건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일지보살이 되는데 지금 절에서 지금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사실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절에서 화두에서 견성하자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일급보살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보살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견성자가 화두에서 견성 제대로 하신 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지금 선불교만 주로 하고 있거든요. 대승불교를 하려면요. 이쪽 일지보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들어가는 공부법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 종단을 떠나서 없고 오히려 저기 원불교가 원불교가 갖고 있어요. 왜? 원불교 여신 양반들이 일지보살 이상분들이 만들었거든요. 대승불교 만들라고 만들었어요. 기존 선불교의 환멸을 느끼고 대승불교로 돌아가자고 만들어서 처음에는 원불교가 불교 종단 안에 있었어요. 불법연구회라고 대승불법을 연구하신 거죠. 그런데 독립된 종단을 하나 만들어서 원불교라고 독립했죠. 불교랑 좀 분리됐죠. 그래도 지금 불교라는 이름은 갖고 가죠.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대승불교의 비법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원불교에도 그게 제대로 지금 밝혀져 있냐? 또 심각합니다. 이 부분 대승불교의 비법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본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고 육바라밀이 모든 선악을 재는 기준이라는 건데 지금 지금 그런 데가 있나 보세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데가 육바라밀로 선악을 판단합시다라는 데가 있나? 육바라밀을 뭐로 봐요? 그냥 보살들의 기본적 수행 덕목으로만 보죠. 보시합시다. 방생도 좀 하고 지게, 계율 지킵시다. 인욕, 환화도 좀 참읍시다. 정진, 108배도 하고 늘 노력합시다. 선정, 하루에 몇 분이라도 참선 꼭 합시다. 반야, 경전 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잡시다. 선악 판단 기준이 아니죠. 지금 이 정도로 육바라밀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말고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육바라밀로 분석을 하면 선인지 악인지가 판단되고 이게 우주적 판단이고 우주의 선악 판단 기준은 육바라밀이다라고 이 말을 하시려면 일지보살 이상이 돼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화두 터져봤자 뭐가 돼요? 일지보살밖에 안 되니까 화두 터져봤자 뭘 하느냐? 선악 판단을 못 합니다. 그냥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고 그런 우주적 감각을 가지고 살다 가실 뿐이에요. 그 감각으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한다. 이 정도 하고 살아가세요. 일지보살 이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뭔 도로 얻으셨나요? 자명함은 하고 찐찜함은 안 합니다. 이 소리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문제는 1급 보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절에서는 모델이 없습니다. 현재 스님들 중에 모델이 없습니다. 일지보살을 제가 못 봤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육바람일이 우리 안에 박혀 있고 그 육바람일이 우리 선악의 기준이다. 우주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다르마의 본질이고 그 다르마가 있으니까 우리 참나를 법신 다르마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1주 5살 아래 지도자들한테 공부하십니다. 1주 5살 이하의 지도자들한테 공부하십니다. 일지 이상은 그런 차원이 다릅니다. 오로지 관심사가 양심이에요. 저 저놈은 무조건 양심만 주장한다고 비방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한테. 기승전 양심이다. 짜증난다는 분도 계셨어요. 무조건 양심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사정을 몰라서 여러분도 일지보살 넘어가면요. 오로지 관심사는 육바람일 밖에 없습니다. 육바람일 하냐 못하냐지 견성이고 나발이고도 사실 다 다음 문제예요. 육바람일 지금 일단 잘해놓으면 우주가 원하는 수작을 제가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우주 비로자나 분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제 불성을 통해서 저한테 명령합니다. 뭘 하라는 걸까요? 육바람일 하라는. 육바람일 하라는 거 안에 선정도 있으니까 선정도 하고 반야도 닫고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한테. 깨어있냐? 깨어있느냐? 보시. 남의 입장도 배려했느냐? 지게. 남한테 패 끼치지 않았느냐?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있느냐? 정진. 양심에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태냐? 반야. 지금 너 근거도 자명하고 판단도. 데이터도 자명하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너의 판단력도 자명하냐? 수시로 시시각각 참나가 우주적 중앙서버라고 그랬죠. 법신불이 제 안에서 명령을 해요. 원불교에서 말하면 이론상이죠. 이론상이 법신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도 불교예요. 법신불 모시는 종교거든요. 저희도 법신불이죠. 가운데 똥그라미가. 법신불에서 우주 나왔다는 소리예요. 우주 굴린다. 그 법신불이 우주 굴리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 말하나 생각하나 감정하나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찜찜해집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더 찜찜하고 남을 도와줬더니 이상하게 찜찜하고 아까 시신 기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스님이 시신을 기증했다가 그 사람이 선행을 하면 선행에 동참한 게 되고 악행을 하면 악행에 동참한 게 되니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벌써 복잡하죠. 현상계는 녹록치 않아요. 남 좀 도우려고 해도 벌써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런 마음 혹시 하실 거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주나요. 내 몸 잘 쓰이길 바랍니다 하고 비로자나보라한테 기도하고 그냥 하시는 거죠. 알고 누가 쓸지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시려 하시려면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영역, 미지수의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현상계는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시각각 비로자나물의 명령만 들으면 돼요. 중생은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명찜찜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법신불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내면에 계속 자명찜찜, 자명찜. 영감이요. 계속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걸 못 들어요. 1지보살도 겨우 그 뼈대나 듣는 거예요. 2지, 3지, 10지보살 정도 돼야 선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 레벨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두에서 견성했다는 거. 그거 듣는 차원도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는 안 거예요.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고 이거는 뭐냐 이런 거 날릴 수 있는 경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참나 작용입니다. 답이. 이걸 보고 팬이군 하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팬이 따로 있으면 에고로 보신 게 되고 참나로 보신 분들은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의 작용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것뿐이에요. 모든 선문답은. 당신 그거 압니까? 에고의 안목으로 살아가십니까? 참나의 안목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거 하나예요. 기독교로 치면 이게 뭔지 아세요? 황당하죠. 절에 가서 주장자리 들고 이게 뭐냐 하는 게 기독교로 치면 너 혈육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대답해 봐라 이거예요. 혈육의 자녀 눈에는 그냥 팬으로 보여요. 주장자로 보여요. 하나님 자녀 눈에는 뭐로 보여요? 하나님 작품으로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작품으로 보여요. 그렇게 알아도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했어? 그럼 또 모릅니다. 아직 거기까진 하나님하고 아직 그렇게 친해지진 않았거든요. 내 안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거기 안주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일주보살이지만 솔직히 매사에 하나님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또 번뇌가 밀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보살은 또 몰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리셋은 잘 시키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르마에 맞게 선에 맞게 움직여 봐라 그러면 이건 못해요. 그거는 또 닦아야 이게 기독교에서 아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건 칭의, 의로워졌다 그러면 성화 훈련을 안 닦으면 매사에 어떻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하나님 진리대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성화를 안 닦으면. 지금 한국 교회도 절이랑 똑같아요. 칭의도 드물고요. 성화는 더더구나 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11조 내고 하면 거룩해졌겠거니 그냥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타장마당. 그냥 막 서로 때리고 피지로 가자. 낙원이 피지에 있다. 그런 정신없는 정교들이 나와서 이렇게 혹세무민 할 수 있는 이유도요. 교회도 일반 교회도 제대로 답을 못 내놓으니까 그런 여기서도 답이 안 나니까 저기는 답일까 해가지고 갔다가 또 낚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교회든 가면 원래 예수님 뜻대로 맞다면 지금 어느 교회든 가시면 성령 받아라 하고 거기 리더가 목사님이 성령 부어주고 진리의 길을 지시해주고 이렇게 성화의 길을 가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절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 안 줍니다. 읽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인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선악을 따져봐가지고 선은 꼭 하고 악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화의 비결입니다. 그거 안 닦으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부님, 목사님들, 수녀님들도 제 강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작년인간 제가 봉쇄순여원까지 가서 묵상 지도하고 왔습니다. 원은 방송 나가고 저도 제 정신은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기 좀 황당한 또라이 아니에요. 수녀님들한테 강의 다니고 묵상 봉쇄순여원까지 찾아가서 강의하고 절에 가서 강의하고 원불교 가서 강의하고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보살입니다. 진리 같이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또라이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원래 저기 원불교 제가 좋아하는 게 원불교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일지보살이고 원불교는 출발이거든요. 출발이 넘어가면 동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유불선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우주 전체가 한 집안으로 보이고 우주 전체 한 진리로 보이고 우주에서 모든 보살들이 하는 사도들이 군자들이 하는 사업이 한 일터, 한 직장, 한 사업이 된다. 그거 얘기하신 분이 일지 넘어가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일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일체유심조랑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간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가 일상이 돼야 된다고요.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알고 사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일지보살까지 맛보시고 여러분 삶이 기적적으로 변하시는 거를 저는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잘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는 종교도 아닌데 종교를 다루고 또 철학도 다루고 다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학자 이상의 엄정한 실험과 연구를 요구합니다. 그게 원래 종교 철학의 본질이에요. 영적인 과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 사물의 과학을 우리가 일반적 과학이라고 하면요. 철학은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지 방법론이 하나도 안 달라요. 과학이건 철학이건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체험과 분석. 정확한 체험과 자명한 분석. 체험이 예곡되면 안 되잖아요. 분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렇게 새겨진 진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해보시고 당해보시고 겪어보시고 깨달은 터득한 이치는요. 못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아 이때 이러는 거 아니야. 느낌이 쎄하다. 지금 내 경험상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똑같은 이치로 육바람일 도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역경이 처하고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막 난리가 나도 쎄해요. 육바람일 어기면 느낌 안 좋아요. 안 돼. 육바람일 지켜야 돼. 몰라. 좀 더 때리고 양심분석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이로운 방향으로 일처리 해놓고야 안심이 됩니다. 아 다행이다. 한 곱이 넘겼다. 이 기분이 딱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그러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막연히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자력갱생 하셔야 돼요. 저 믿고 또 막 신앙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낸 거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거 가지고 갑니다. 저 믿어봤자 그게 아니고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해서 얻은 진리 그거 품고 여러분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연계로 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벗더라도 여러분 안에 공부한 건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선정에 든 힘은 가지고 가요. 여러분이 얻은 지혜 가지고 가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닦은 육바람일에 내 공 가져가요. 이거 말고 뭘 가져가요. 돈 못 가져가요. 권력, 명예 다 못 가져가요. 가족도 놓고 가고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와냐. 내가 닦은 내 영성, 실력 가지고 와냐. 영원한 건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에 좀 더 덜고 더 자명한 생각하고 육바람일 더 닦고 틈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보고 막 낭망하고 이럴 새도 없어요. 정치를 보고 낭망하는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세요. 너 왜 낭망하니 하고 뭘 믿었기에 뭔 환상을 받고 뭔 헛것을 쫓았길래 내가 왜 이런 외물에 바깥 사물에 내가 왜 흔들려서 내 중심을 놓치고 있니 하고 들여다보시고 내면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나오셔야지 그래야 주권자도 되고 보살도 되고 양심 시민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지당한 얘기인데 저희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꼭 정신 챙기세요.